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존림 목적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서민에 주고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렴하게 살다가 10년 뒤에 내 집이 됩니다. 이렇게. 한 마리로 속았다죠. 속았다. 다시 사실 우리 서민들이 무슨 관계법령까지 알고 그러겠습니까? 너네도 돈 없고 어쩌니까 나가라.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네. 5년 또는 10년. 약속된 기간만큼 임대료를 내고 살면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또 택지 개발 과정에서 쫓겨난 철거민 등 많은 서민들에게 꿈과 같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분양 시점을 앞두고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안 되는 입주민들이 살던 집에서 오히려 쫓겨날 신세가 됐습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던 내용인데요.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주택제도. 노무현 정부 때 서민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던 건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공공임대주택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에게 우선 임시로 주택을 줘서 살게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시키고요. 또 5년, 10년 뒤에 분양을 받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사이 5년이나 10년 사이에 내가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고 입주해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면에서, 다른 면에서 보면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서 당시 폭등하던 집값을 잡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 50만 호 건설에 착수했고요. 그것이 2008년, 2009년경에 본격 분양이 시작돼, 입주가 시작됐죠. 10년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는 전국에 한 총 12만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서민들이 10년 동안 집 살, 사는 집에 대한 걱정을 들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많은데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지금 판교 신도시죠.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취지가 매우 좋았는데요. 그런데 입주할 때와 지금 분양을 받을 때 10년이 만기가 될 때 그 사이의 집값이 너무나 폭등해버린 겁니다.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당 위에 분당이 있고 분당 위에 판교가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네이브라든지 넥슨,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입주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입지였습니다.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한 13배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 경우는 2009년에 입주를 했는데 지난 7월부터 10년 만기가 돌아왔고요. 분양 임박하니까 이 폭등 값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국가유공자, 서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 능력은 안 되고 집에서 쫓겨날 행편에 처해 있는 것이 판교의 현실이고요. 지금 10년간을 보면 25평형 기준을 보면 대략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보니까 정말 3명의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부, 또 국가유공자분들도 계시고 판교 개발 때문에 쪽방총까지 밀려놨다가 겨우 내 집 마련 한 칸 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시세를 반영해서 집을 분양받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게 명백한데요. 그렇다면 분양 전환 금액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비싸게 책정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년형이 있고 10년형이 있는데 5년형은 감정과와 조성원가를 평균을 낸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시세의 한 60%에서 7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5년형 임대주택이냐, 10년형 임대주택이냐에 따라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 산정 방식 자체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형은 대신에 조성원가라는 부분이 없어지고요. 감정가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보통 시세의 한 80% 정도에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주민에게 불리하고 건설사에 절대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25평형을 보면요. 지금 당시에 10년 전에 입주할 때 대략 한 3억 5천만 원 내외에서 형성됐거든요. 지금은 한 9억에서 10억 원 정도니까요. 꽤 많이 뛰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9억 10억 원에서 감정가가 80% 내버려니까 한 8억 원 정도에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억 원 정도하고 8억 원 사이에는 한 5억 원 정도의 가격 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 10년 사이에 5억 원을 모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반면에 5년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감정가와 당시의 원가를 평균을 낸 거니까요. 대략 한 시세의 60% 정도. 더 적으면 50%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원가가 이게 아무래도 대량으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낮게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지의 경우는 더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 말고 경기도 보니까 25평형에 대략 지금 한 3억 원 정도 아파트들이 있는데 1억 5천만 원에 입주한 5년형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기뻐하고요. 일명 로또라도 불릴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10년형은 지금 거의 다 쫓겨날 형편에 처해진 것이죠.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부분이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년이나 너희들이 묶어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국토교통부가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런 장사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5년 임대하고 10년 임대랑 이렇게 명시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10년 분양 전환은 왜 이렇게 모호합니까? 민간 사업자를 10년 임대라는 장기 임대 주택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 전환 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적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를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혜택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건설사들이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할 때 이게 공공 서민 주거안정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혜택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익까지 더 보전을 해주니까 정말 큰 이득을 지금 보게 된 상황이다. 그렇죠. 먼저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왜 10년 양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냐 하면 이게 10년간 돈이 묶이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5년 양은 5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10년 양은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건설사들이 자꾸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을 줘야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됐는데 그 피해가 바로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았냐, 세제 혜택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집을 짓고 있거든요. 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 공이. 그런데 아파트 값이라는 게 각 두 가지 아닙니까? 땅값하고 건설비예요. 그런데 건설비는 지금 거의 전국이 거의 다 대동소에 비슷하거든요. 공법이 비슷해지니까요. 차이는 땅값의 차이입니다.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도 강남의 땅값이 비싼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공공택지예요. 국유지가 될 건 시유지가 될 건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것을 강제 수용을 해서 쫓아 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공익성 있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외래 서민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 폭리는 LH 토지주택공사와 취하게 되는 이런 모순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국토부 어떤 의견입니까? 2016년 총선 때,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10년형 이렇게 서민들에게 불이익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바꾸겠다, 5년형처럼 했는데 현재까지는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국토부의 강한 반대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걸 왜 반대하냐면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 사안에 명기가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미 기분양한, 이미 분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강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 분양가 방식으로 바꿔서 분양한 것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미 3만 3000세대가 감정가로 분양을 해서 지금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앞에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이 생긴다 했는데 저희들이 취재를 봤더니 이 3만 3000세대가 감정가가 아니고요. 확정가로 분양이 된 거예요. 김포인데요. 김포 지역이죠. 그러니까 김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당시 미달이었어요. 판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달이다 보니까 어떤 들어오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 분양가로 했고요. 김포도시공사가 확정 분양가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럼 판교가 이렇게 김포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판교와 김포 차이가 땅값의 차이 그다음에 인기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도 이 이익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분양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주민들은 분양 시점이 다가올수록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공공임대아파트라고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해놓고 왜 저기 민영아파트보다 돈을 평소보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합니까? 도둑놈들이 이게. 나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진짜로. 너무 억울해서요. 주거 정책을 주택 정책을 잘못 펼쳐서 가격이 뛴 건데 부동산 거래 한 번 해 본 적 없는 우리가 왜 그 책임을 다져야 되냐고요. 우리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변동시켜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 봤어야죠. 오히려 주택 정책을 잘못 펼친 LH공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일정을합의했습니다. 6일 하루 동안만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어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년형을 5년형처럼 해서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택지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개정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5년형은 김병관 의원,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내놓고 있고요. 다른 것은 다른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국토부가 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돈을 깎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것은 공공택지지만 이것은 임대주택이지 분양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분양 전화는 분양으로 볼 수 없다고 이런 건가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나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논쟁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국토부는 집값을 깎아줄 수는 없는데 용자를 해 줄 수는 있다. 돈을 빌려주고 저리로 빌려주고 또는 장기로 해서 차례차례 납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10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줬고요. 또 만약에 그래도 또 여력이 없다면 임대 기간을 8년간 연장해 주겠다. 이런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집값은 깎아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미봉책이고 또다시 쫓겨나게 되는, 몇 년 미봉책을 깎아달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PD 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